축제, 축제날이라 그런가. 시, 시골 복족하구만. 이게 축제지. 권양미 넘치고 좋네. 띠아악! 말, 말하고 터뜨리란 말이야. 두부야, 할 거는 좀 끝났어? 지금 우유가 잡은 거랑 장작 좀 쿠키한테 주러 갈 건데. 나도 같이 가. 안 그래도 뭐 좀 갖다 주려고 했거든. 그럼 챙겨서 일로 와. 축제하면 역시 맛있는 음식에 빠질 수 없지. 음식하면 엄마를 빼놓을 수 없지. 마이썬! 예, 테디! 낙낙, 내가 왔다. 오, 왔어? 얼른 와. 웬, 웬일이지? 나 기다렸어? 너 장작 다 떨어지니까 오는구만. 역시 짜릿해, 유 매력 덩어리. 아빠 혼자 뭐해? 아니, 밖에서부터 냄새가 그냥 순간 내가 개가 된 줄 알았잖아. 어쩌지? 밖에서부터 개소리가 나더라니. 너였구나. 맥스 크림, 시모룩. 엄마, 이건 오늘 잡은 생선들. 나, 난 오늘 캣모랑 이것저것 좀 가져왔어. 박스냉. 걸걸걸걸. 냉냉냉냉냉. 엄마, 사실 재료보다 박스가 맘에 드는 거지?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. 축제 시작할 시간 거의 다 됐다고. 놔라. 마쌍. 아, 알지. 장난, 장난. 근데, 슬슬 레오이모도 올 때 되는데, 오늘 일이 좀 많나? 나, 나이스 타이밍. 레, 레오이모 왔어? 우리 유모가 언제 이렇게 성형을 뻔, 뻔히 했지? 따봉. 뭐야, 벌써 시작했어? 역시 우리 언니. 어. 근데, 우리 밥은 아직 멀었어? 나 배고픈데. 왜, 왜 다들 나한테만 차가운건데? 으아악. 아, 아빠. 아빠. 아들. 마이선. 역시 아빠를 이해해주는 건 우리 아들들밖에 없. 이거 혼자서는 못 될 것 같은데. 어, 멜로. 마침 잘됐다. 이거 드는 것 좀 도와줘. 응, 도와주려고 온 거야. 그래? 몰랐어. 언제 왔는데? 나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데? 도와주러 왔다며. 내가 절대 도와줘. 우유야, 두부야. 다 했으니까 너희가 가서 상 좀 잘해줘. 오오오오오. 에이퓨 모멘스 레이터. 얘들아, 잘하고이. 냐니?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잘 먹겠습니다. 나 좀 풀어줘. 맛있겠다. 쿠키, 요리하느라 고생 많았어. 이 정도야, 뭐. 다들 얼른 식기 전에 먹어. 쟤 뭐야? 자, 이제 괜찮으니까 다들 밥 먹자. 배고픈데, 이제 진짜 먹자. 그래, 다들 배고프겠다. 얼른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자. 진짜 또 뭐야? 오, 진짜 맛있는데요? 이러니까 몬스터까지 탐내지. 제발, 제발 밥 좀 먹자. 쟤. 이제 Turner. forgiveness. 다음 needs to be gone. elujah. bom ini